혁신 연연 어! 뭐야?? 언니 그냥 찍을게요 언니 왜 어떡해요 나 사진 사진 찍어놨 desper ㅎㅎ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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ㅎ 에이 예쁜 애 좀 찍지 되게 재미있잖아 귀찮다고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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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워서 저는 저만의 그 빛과 저만의 그 공간과 저만의 그 각도가 있는데 그게 아닌 이상은 셀카를 진짜 못 찍어요. 여러분들이 보시는 저의 그 SNS에 그런 각종 셀카들은요. 저의 그 각도와 그 빛과 공간이 맞아 떨어졌을 때만 나오는 사진이라서. 나 어떡해. 이상하네. 괜찮아. 예뻐서 나. 근데 진짜 예쁘다 오늘. 오늘 진짜 예쁘네요.